의상의 연기 우리 만나가 나왔대요 저의 편이 다 같이 보자 어머 음박! 그냥 좋으니까 돈이 거 빼게 했으면 좋겠다 돈이 간절히 좋겠다 아! 이건 아니다 안쪽해? 아 괜찮다 유림이 연기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 정말? 이거 접지 그냥 연기로 하는 거니까 이거 접고 뭐예요? 저는 님, 여진이요, 네. 이름이 뭐예요? 아 어떡해. 그 다음 하루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너 연기 톤이냐? 약간 수줍은 톤을 해줘야 돼요, 또 보니까. 지금 연기를 하더니만 이렇게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뭐예요? 이거 언니가 주신 거 아니에요? 까꿍? 응? 까꿍? 응?